안녕 나 이승효야 자 2013년 3월 학평 해설강의 시작하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자 여러분들 모르겠는거 어려운 문제 콕콕 집어가지고 볼 생각하지 말고 3점째라도 맞춘거라도 꼭 한번 보세요 2배속으로 봐도 되니까 꼭 한번 봐 그게 여러분들 성적을 올려줄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차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거 나오면은 그냥 바로 눈으로 푸는 사람들도 많죠 자 2에 루트 2제곱과 루트 2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그냥 요렇게 요렇게 지워버려 분모에 2가 있고 얘가 8의 3제곱은 2니까 얘랑 얘랑 지우니까 정답 1번이다 자 요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푸는게 중요하죠 기수법칙 이용해서 자 2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지우고 자 요거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죠 그래서 루트 2루트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2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0제곱이라서 정답이 1번이다 자 요렇게 쓸 수 있는게 중요해요 2번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죠 자 fx 나왔다 토함수 구한다 자 그대로 내려와서 6x제곱 마이너스 2x6은 사라졌다 자 f'1 자 이렇게 1 집어넣는거는 개수들의 합입니다 6이랑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602 아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3번 등비수열 문제죠 등비수열은 이런 이제 등비타워가 딱 머릿속에 떠올라겠죠 자 등장인물이 뭐 a1 a2 이런 애들 안나왔어요 a5 6 7 8만 나왔으니까 자 요렇게 썼는데 등차수열은 직선 그리는데 등비수열은 이렇게 세로로 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건 무엇? 분수 분수 자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뿐에 요거는 r이다 요거뿐에 요거는 r이고 요거뿐에 요거는 r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빌딩처럼 딱 올리니까 이제 등비타워라고 선생님이 부르는건데 자 a7은 4 a6 빼기 16 자 이러면 여기서 막 등비수열의 일반항 해가지고 a1 곱하기 r의 6제곱 자 이딴거 쓰고 있으면은 안된다 자 어떻게 해야돼? 얘를 아주 깔끔하게 나눠줍니다 a5로 나눠줍니다 자 얘도 a5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왜? 나눠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거야? a5분의 h니까 r제곱이잖아 요렇게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거에요? 요게 r이잖아 r 요게 r이에요 r 자 요게 r제곱이야 자 요렇게 풀어주라 이거지 근데 위에는 어떻게 해요? a5가 지금 4라고 문제에서 주어져있단 말이지 그지? 그래서 요렇게 묶어주게 되면 얘가 지금 이제 4가 되는거에요 자 정리하게 되면은 r제곱은 4r-4다 자 쫙 넘기니까 r제곱-4r 더하기 4는 0 자 r-2의 제곱은 0이군요 자 따라서 공비 r이 2라는거에요 자 곱하기에서 곱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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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간다는거지 얘가 4야 곱하기 하면 8 곱하기 하면 16 곱하기 하면 32 자 4에다가 8 곱해서 4 8은 32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 32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적분 문제군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자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돼요 모든 실수 x돼요 자 얘는 항등식이다 자 이런거 알려주는거에요 자 항등식이니까 얘에다가 어떤 숫자를 막 대입을 할 수도 있구요 1번 대입 아니면은 2번 미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적분할 수도 있는데 인테그러리니까 이제 두개 중에 하나겠죠 그쵸 아니면 둘 다거나 자 근데 요식에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이게 사라지죠 1에서 1까지니까 이게 사라집니다 자 요게 뭔지 알아야 되겠지 얘는 얘 부정적분 large fx 구해서 large fx- large f1 large f에다가 x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요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같은거니까 이제 지워지겠지 그래서 첫번째 1 집어넣는다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1 빼기 a 더하기 1 해서 a 빼기 2가 0이네요 오오오 a는 2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두번째로는 요거 미분할 수 있는겁니다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왼쪽은 fx 자 그래서 요 x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외국인 사람들도 있겠죠 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a인데 a 이미 구했어 오오 끝났네 끝났네 자 f2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자 f2는 3 곱하기 2의 제곱 3 4 12에서 2를 빼는겁니다 12 빼기 2니까 정답은 2번 10이 되겠네요 자 5번 맨날 나오는 삼각함수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틀리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3분의 1이고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어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운거로 써먹을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바로 풀 수 있게 삼각함수의 패턴 패턴이라는거 알려드리죠 상승효과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구할 때 오리지널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머릿속에 떠올리는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요 1번 세타에다가 0을 대입하는거에요 0을 대입해 그럼 세타에다 0 대입하면 얘가 파이가 되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에다 파이가 들어간 요기서 출발하는거야 자 여기서 출발하는거야 자 그러면은 세타에다 0을 대입하는 순간 요거의 값은 지금 뭐가 되니?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함수가 뭘까요?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함수 자 그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거 뒤집은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게 요거다 자 요거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판단하는거야 대입해보면서 자 그 다음 두번째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여기다 또 0 집어넣습니다 똑같아요 자 세타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? 여기잖아 파이잖아 파이 어 그럼 얘는 지금 0이에요 0에서 출발하는거는 두개가 있어 사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사인도 있는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점을 찍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그 다음거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분의 3파이가 되잖니? 그럼 얘가 요 두번째 점이 요거인거야 요거 그럼 얼마야? 마이너스 1이야 요렇게 되는거지 자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로 요렇게 가는 요런 함수는 바로 무엇? 얘는 마이너스 사인 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오 뭐야 생소하네 할수도 있지만은 한번만 정리 딱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식 뭐 안 외워도 답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식이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3분의 1이야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거니?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거다 그죠? 근데 얘가 지금 이제 r분의 x기 때문에 3분의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쓰는게 더 좋죠 3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젖었네 오케이 그럼 이제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얘가 지금 음수래 자 그럼 x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얘 음수죠? y도 지금 음수겠죠? r은 당연히 양수니까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면 요 3, 4분면에 들어가는 동경을 우리는 체크해주시면 되겠다 자 직각사각형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돼 다 좌표평면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가는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어떤 점이 딱 찍히는거지 점이 딱 찍히는데 r이 3이 되게 만드세요 얘를 3이라고 해 그럼 x좌표가 뭐가 됩는데?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거야 마이너스 1 그럼 피타고르 정리 써가지고 제곱 제곱해서 3 되게 만들려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된다?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 자 요거 제곱 제곱해서 3이 되면 되겠죠? 자 문제 수거를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2루트 2 얘가 지금 x분의 y니까 x, y 좌표고 하면은 끝나는거죠 정답이 여기 있다 5번 2루트 2가 되겠죠 5번 2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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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루